중동 지역에서 유목생활한 사람들, 배두인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한 소년이 구약성경 사회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무한마드라는 이 소년이 양을 치는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려고 돌을 들어가지고 동굴을 휙 던졌더니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성경의 사본이 된 그 항아리가 깨지게 됐고 그게 뭐지? 하고 어마어마한 부피 성경 그걸 옛날에 양가죽에다가 기르고 있는데 아주 귀한 거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좀 살아가니까 뭐 그런 거 사냐고 안 사줘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가지고 5만 2천 원에 어느 학자한테 팔고 그 사람이 또 골동품에 팔고 해서 나중에 히브리데 교수가 와 성경 사본이다 그래가지고 무려 25만 달러 우리나라에서 약 3억 가까운 돈을 47년도니까 사게 됐는데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는데 그 가치를 그 보아를 상상할 수가 없는 성경의 사본이 나온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기고 계신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소중하게 어느 정도 귀하게 사랑하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관하면서 잊고 계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능이 너로야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아마 이게 믿음을 주고 읽으니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위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상과 다 얻은 늘 내 목숨 잃어버리면 그런데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받아주는 영혼의 구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고민합니다 작년에 이 곡식도 창모에 그대로 있는데 아 금년도 풍년이네 야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곡식 아 좋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또 가득 싸놓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차리지니 네 예비된 네 모든 보물 이 모든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 모든 곡식 가지고는 영혼을 양식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성경에 상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안자 곧 아버지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안 내가 성경이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 이 책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겠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원상 전부가 되고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바꿔 보셔야 하는데 성령도 오셔서 뭔가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오늘 또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 주신 것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게시오 22장은 두루마리로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약 누구든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지향을 그에게 더할 것이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아해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루한 성의 참여함을 제아해버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에서 결국 제아냐 너냐 어떤 기준을 성경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제자가 무려 40명입니다 40명에 1600년 동안 썼어요 1600년 동안에 갔던 한자리에서 구약에서 마지막 신약까지 앉아서 서로 타합했었겠습니까 40명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게 어떻게 그런데 전부 일치가 되고 짝이 될까 오직 예수 그리소 이건 성령의 기록했고 성령의 짝을 맞추어 낳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사살을 풀 것이 아니다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만큼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살하게 한 부분만 자유주의 신약이 나오고 W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 첫째 교훈을 줍니다 교훈 이 솔로몬이 참원사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뭐라는가 지혜를 얻어라 명치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잃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입니다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치를 들지니라 그러면서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고 네가 예수를 부면 바로 네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루관을 내게 줄이라 핵심은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면 네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된다 이게 키 메시지예요 또한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죄를 꾸지는 것인데 누구나 책망 받으면 싫지요 그런데 책망이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같은 성군도 그가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를 취하게 됐고 그 룸피아에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어요 나단선자가 가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때 꺼끄러지고 회계 통해왔고 다시 거루한 더 거루해진 다이신 만드는데 만일에 나단선지자가 그 시대에 왕이 여자 하나쯤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갔더라면 다이슨 죽었어요 다이슨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왕이 나를 죽인다더라도 왕한테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그가 하나님의 재물을 강탈해 먹었고 수정도 여인과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가 아들 둘이 그 집결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 그런 일 하지 마라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 그러고 잡아줬어 나갔다가 목을 쥐어 뜯어볼 것 같은데 여러분 말이세요 그래가지고 블레스의 군대 심지어 갖고 두 아들 다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나 다 죽고 이가 못 그리고 그 제사장 뒤로 넘어가고 뭐가 있잖아 죽고 비참하게 왜 잘못 죄를 칭망하지 않아서 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면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르게 유익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빨 보면 철사 놓고 이렇게 한 것 보면 그게 교정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뭘로 교정으로 교육하기 유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의로 교육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의로 교육해서 설교 훈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위로 격렬 칭찬 사랑의 말이 좋지만 때로는 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고기 먹지 말고 쓴나물도 먹어라 여러분 달콤한 설탕 몸에 안 좋습니다 쓴나물 임모초 쓰랑불이 나는 처음에 많이 약먹다 먹었는데 그런데 그거의 유장에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이 책만 하더라도 미워선 것이 아니고 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도바울은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래 나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우리 한국 대부분 부모들은 무슨 교육입니까 너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절대 그런 교육을 안시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성기고 어려운 사람 되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라는 것이 그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들었더니 그들이 영예의 사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 청명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 되고 있어요 오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전하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원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 시칠리아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이제 판매한 사람이 산에 가다가 산또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다 태워버려라 도둑이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예 그런데요 이 책이 뭔 책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줄까요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 들어보실래요 그래? 뭔 말이 돼? 해봐 시칠리아섬이 원한 날 먹이다 부족한 휴스라다 막 그런 좋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산상수음 말하면서 선한 산말의 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재미있는 얘기도 같다 그래? 놔주라 그래갖고 도둑놈이 성의지 뺏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 놈이 그 놈이 있고 변화되고 목사되어 버더래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민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 떴던 건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에 찔러 쪼개는데 저도 지금요 말씀 칼을 어젯밤에 갈았거든요 히들로 나를 있어갖고 양다리 이 말씀의 생명이며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 영혼육 찔러 쪼개고 통에 잡아가고 여러분 누가 설교 잘할까 반지를 웃기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여러분요 통에 차부하게 만들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면 끊고 버리고 세상과 끊고 아 내가 잘못 살았어요 쥐요 나는 쥐요요 은혜 받은 사람 얘기는 말씀을 듣고 막 불이 들어왔고 둥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사람이 생명있고 변화가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루 웰리스라는 분이 훌륭한 작가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발단의 소리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는 걸 증가하게 성경이 있다가 그분이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됐습니다 회개통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가 새로 책을 썼습니다 베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들은 대설권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 읽는데 나보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상고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제가 달빵을 얻어갖고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녁에 한 1, 2년 동안을 산에 가서 매일 살다시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탁 막막하고 어떻게 길도 없고 하나님 나 좀 만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니까 낮에는 뭐 됐냐면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때 성경이 어떻게 꿀송이처럼 단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절하고 낮에 낮잠 많이 자버리면 뭐 필요했겠어요 어떻게 잠을 줄이면서 성경인데 하루에 백페이지 백페이지 꿀송이처럼 읽으면 계속 너무 재밌어 그러니 그때 한 번 저에게 이런 꿀송이 정말 꿀송이 정말 꿈에 꿀만 먹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금년 안에 시간 나는데 성경 읽으세요 몇 장 읽어라 얘기할 거 없어요 의무역을 몇 장 읽 못해요 은혜가 되면 3장 100장도 있는 것이고 막 시간 시간 많이 읽어 그게 생명이야 무조건 제가 자문서를 복사해갖고 사연실에 나는데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휴 그러지 말고 성경 가지고 좀 두껍다고 못 가지고 와 하여튼 들어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하여튼 성경 말씀이 생명이고 이게 복이고 이 말씀만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를 변하는데 온전하게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히 뭐예요 하늘에게 내 아버지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빗박한 자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게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해를 악인에게 선에게 해붙여주고 비도 악인이나 선에 똑같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자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그건 누가 뭐더냐 세리들 탄다 그러니 이 원수까지 내가 사랑한다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고 삭감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을 사랑할까가 거기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이 좀 잘되고 싶은데 그래도 성경의 말씀은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잘된 거 목표고 이게 보조가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 사는 것이 목표고 예수 사랑 목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가요? 용서가 되던가요? 저는 때로는 세상에 내가 자기한테 저렇게 잘해주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서운해 상처가 나고요 너무 힘들고 왜 내 사랑을 저렇게 몰라주고 저럴까 그럴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사랑할 수 없는데 하라 왜 그랬을까 불가능한 거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변화 성경이 지금 변화를 가지고 지금 온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말씀을 암송도 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만난 것은 한마디로 그분 앞에 죄가 해계되고 빛 가운데 거꾸러지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도와달할 때 그 보호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빛이 와서 내가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 나를 사랑했고 은혜받을 자기가 없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 사랑이 압도당한 만큼 통복에 눈물을 흘려요 나는 진작 지옥 가야 된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지금까지 삼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너무 겸하라고 까불렀구나 주여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즉사시켜 죽여볼 수 있었을 건데 내 그 잘못된 모습 보고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것이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받을 자격은 내가 은혜 받고 있으니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것 내 정달한 모습이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져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한 사람 인격이 만나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날아가게 되고 마음의 쓴 뿌리 상처 아픔이 다 떠나게 되고 하늘의 신랑 은혜가 햇살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뿐하고 가뿐해지고 부드럽고 포근해져서 온 세상이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아름답고 산천초목에 춤을 추고 아름답다 그런 가정하잖아요 뭡니까 내 영혼의 시열이 왔어요 내 영혼의 기쁨 왔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야만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재물점 없어질 수 있고요 문제 괜찮아요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의 감사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또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바꿔진 사람은 안 바꿔줘요 교만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깨뜨리고 혼론도 주고 어려운 권한도 주고 낮춰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환란의 풍파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깨뜨린데 깨뜨린 것이 목적이에요 깨뜨려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그 마음맛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드리고 어떻게든 영의 사람 성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은 야곱은 야곱과에서 분열을 채 환한 얼굴을 뵙게 된 건데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어집니까 옛 마을에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의 입장 안팎에 돌아가니까 실망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골길로 갑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봐야 예수의 입장 안팎에 힘없이 죽어온 것보고 아 나는 먹고살길 찾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때의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란가 그분이 말씀을 풀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성경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 만난 순간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고 말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 발걸음을 180 돌려가지고 옛 마을에 내려간 세상끼리 에루살렘 끼로 다시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이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바꿔줘야지 나 뜨겁게 만났어 그래 어쩌단 말이에요 만났어 그게 무려 재밌었어 그래서 진짜 만났으면 세상과 시시해버려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 살고 싶어 예수님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변화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꿔줘야지요 내가 사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헛되게 짐승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치 없이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나는 원한 것이 제가 강단에서 보던 말씀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불이 와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귀한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왜 세상 끊지 못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갓난 알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도 이로 구원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갓난 아이는 사탕 달라고 안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말씀도 순전한 말씀은 신령한 젖은 젖이 아니고 그런 거 먹기만 하면 뭐라고요 구원해 이르도록 자라게 자라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성숙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팔장 예수님 말하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들 청국 갑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됐어요 아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자의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체사야 되고 진리할지 진리할지 자의 길을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답답한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씀의 삶의 현주소가 성경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당신 주소가 어디? 그 주소가? 아 상무동이에요 그래 내 말에 거하면 네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요? 어디요? 아담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그 장소 모릅니까? 남은 밑에 숨어있구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살고 지키고 행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라 할지니 진리? 요즘 만났어요 그때도 알아 성경이 진리인지 말만 돼 나는 진리하니 못 만났어 진리가 내 말에 와야지요 진리를 만나 하아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자유 자유 이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자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보세요 밤새 미워해서 미워해 풀어가던 내가 잠 못잠 나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유 풀어졌어요 그래서 너 자유오든 내 자유오든 내 날마다 그 자유가 기쁨이고 행복은 자유였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자유예요 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오늘 지금 온전히 사랑을 자금 설명하겠는데 새해 개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보고 제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사인 서기구관대 그 당시에 성경을 암성하고 많이 외웠지만 독사자식이라겠어요 성경 물론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성경이 삶을 변화시킨 보다 했었을 때는 인격이 변해갖고 삶이 없었을 때는 독사자식이라 했고 저희들이 십일적으로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사랑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국은 바로 말씀에 행한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자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뜻대로 행한자가 들어간다는 반석의 머리의 집인지 많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바로 이 창수가 바람이 난다 그 심판 때 말하는데 반석의 집 말씀에 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한다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모른다고요 말씀에 살았느냐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모릅니까 오른쪽이 양 왼쪽이 염소 양에게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갖다 줬고 감옥에 찾아와 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집이 작은 자랑이 행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요 큰 사람 잘나간 사람한테는 내가 잘 해놓으면 좀 다음에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병신들 소고경들 절뚝바리들 거지같은 사람들 되게 줘봐야 나한테 못 받아 그런데 의인들의 부활시에 그들이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 해갖고 나한테 못 갚아줄 사람 해주세요 갚아 받아버리면 이제 상이 없어져 보니까 의인들의 부활시에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에서 3장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믿음으로 정권당했는데 사랑 남았네 사랑으로 사망에서 지옥에 마귀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지금 믿는다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냥이 아니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희 목사님 믿음으로 정권당당했는데 뭐 또 사랑으로 정권당당 행함으로 아니라겠는데요 자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설명 잘 들어보세요 뭘 믿는 겁니까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돼요 그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본받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씀에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은 믿는 것이고 사랑은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믿음은 내가 받아들인 게 믿는 거고 사랑은 이거 말씀에서 사랑은 실천이고 나 아무 것 같으면 이 나무 뿌리 믿음의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잘 그릇이 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하고 나무가 한 몸이에요 사람은 말씀 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나무 열매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열매 못 믿는 것이 가시 영금키가 포도 열매를 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 사랑을 구원한다 같아요 왜요 행암의 믿음은 죽음 믿음이 때문에 그래서 야구비자의 시장으로 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암이 없으면 무슨 얘기 쓰리요 그 믿음이 등을 잘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라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 얘기를 평안에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냐 무슨 얘기 쓰리요 행암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다 이미 죽음이 믿음을 갖고 사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 지옥 저는 나는 구원론 갖고 얘기할 때만 너무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할까 두 번 기회가 없는데 그 나라에 내가 잘못 거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혹시 재결지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건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래갖고 불모에 들어가면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좁은 길을 네가 구원을 이루라 계속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야 된대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분 말씀 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 부담이 안 될 게 재미있어요 사랑한 사람 말 들어주는 게 뭐 힘듭니까 믿음의 증거 사랑한다 더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 세상이 복잡 다단해갖고 인간에게 얽히고 설키고 소울해주고 힘들고 만들고 상처주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는데 원망 불평이 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둠에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제 용서하신 그분 앞에서 내 제 용서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미워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네 용서 안 해줘 너 복받고 싶으면 네가 용서 안 하니까 네가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울었다 그 사람 때문에 너 복주고 싶으면 너 불하고 와 하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네 모습 깨달아 여러분요 우리는 참 강한 자는 연약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담당해주고 또 그리스에게 너희를 받은 것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둑 주님이 다 받을게 주님이 다 받 주님이 받은 너도 받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성도권 서로 품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지 주님은 다 받아주셨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고 근데 받아준다는 것이 뭔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강한 자는 연약의 약점도 담당해주라겠더라고 동창회를 하는데 동창들이 나보다 다 못난 사람들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 내가 세상에 제일 좀 괜찮은 사람 됐다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으쓱거니 은근히 내가 조금 기분이 좋아 나보다 확 뛰어난 사람 옆에 가기도 쉽고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마음 하나는 어떻게 볼까 강함은 약점 담당해져야 되는데 그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네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저렇게 어려운 형제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진정 나만 배부르고 살았네 그래갖고 아픔을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네가 은근히 대장로를 듣냐 너는 작은 자야 주님의 심장이 없어 너 세상에 성공했다고 예수의 사람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뭘 보냐 내면을 봅니다 정말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서로 담당해주고 서로 받아주다는 것은 안쓰럽고 짠하고 그냥 풀어주고 싶어 내 새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산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내려놓고 원수도 다 용서해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로 내려놓는 게 잘 안 내려지더라고요 막히고 내려놓으면 평안한데 내가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동안은 뭔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오후 설교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집회를 쫙 멀리서 저 같은 곳에 갔어요 그때 몸이 좀 안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 밤에 늦게 온대요 독감에다가 몸살에다가 혼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는 잠을 못 잤어요 한 10시부터 6시까지 뻔한 엔두고 피곤하게 나오고 몸은 안 좋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여기서 똑같이 이 상황에서 은혜 체험해야 되겠다고 은혜 체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누웠었어요 누워서 하나님 나 지금 죽습니다 죽음 예행 연습해봐 관 속에 걷 들어가 내가 그 정도 아플 정도는 아닌데 독감이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한번 체험해보라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까지 상 감사하고 전부 감사하고 주말에 쑥 스치죠 내가 아는 병인데 좀 지나면 낫겠지 그런데 내가 아는 병이라고 내가 이렇게 있다면 어쩔까 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다니까요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들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곧 죽는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겠냐 그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후회된 건 많고요 아쉬운 건 많고요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못했고요 내가 마음이 딱 내려지 그때 몰랐겠냐 내려지더라고 아 오라면 가는 건데 욕심 부릴 거 없어 모든 척이 욕심에서 오더라고요 욕심에서 내려놓으면 되겠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뭐냐면 내려놓으면 사랑이 되어요 받아줄 수 있겠더라고 다 똑같은 인생들아 사랑해 가정에서 아내를 내 몸처럼 남편을 정말 존경하게 이기고 귀하게 이기고 그것이 내가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바르셋은 서기고안들이 성경에 외웠지만 사랑 없어서 11조에서도 다 그들에게 얼마나 청망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 성경이 이 말씀대로 다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한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로 딱 키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께 영광 모두 영광을 드려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초점입니다 저 부산 수영농교회 제가 아신 청필동 목사님이 참나 그 말씀에 그 전에 몇 번 들었는데요 이게 설교는 그러더라고 들었던 얘기 어쩐지 이번에 은혜가 돼 그분이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서울대들어가는데 그때도 뭐 내가 꼭 대학 합격해달라고 안 합니다 합격해서 영광이 되면 합격시켜줄 것이고 근데 그분이 뭐 모든 걸 형통하고 하나님 기쁨 기도도 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이거대 늦었다 나도 그 기도를 좀 많이 할 건데 저는 뭘 목표를 정해놓고 첫같이 막 달라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막 했는데 그게 내가 욕심이어서 내가 먼저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생 죽으라고 하고 야 그 뭘 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해버려 그냥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수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 아버지 내가 왜 이걸 진짜 몰랐을까 근데 알아요 근데 실제 안 돼 또 성질급여서 막 욕심 나갖고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 지키게 사는 거니까 주님 나를 도우셔서 얼마나 죽음 사랑하냐 그래서 주의로서 행복하고 기뻐해야지 나 이러다가 너무 힘들었고 그냥 비용 들어오고 몸이 약해졌다 노 그건 진짜 복음을 부른 거더라고요 복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제가 날마다 웃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줬더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 풍뎠을까 저는 행복을 많이 못 줬어 막 쥐었자 아니라고 막 끌고 가자고 막 욕심만 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기쁨 만드니까 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기쁨 목표가 중요한데요 대구 서문께 정기만 장로님이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소원이었대 그분이 한의사인데 옛날 일인데 유행병이 돌아갖고 막 모든 병이 다 낫질 않아 근데 그 한의사 그 양반 병원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서 벌어 약을 그 약만 먹으면 똑똑 떨어져 소문이 나요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 딴 데가 막 거기만 가면 맞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새벽부터 밤쯤 가 막 줄이 서서 들어와서 인사는 어떻게 하니까 번호표 번호표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뭐 오면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줘요 이렇게 이렇게 막 했어 그냥 그랬더니 저녁에 돈이 가만히나 싸움을 드려요 계산을 못해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빨리 오셔서 빨리 계산을 가져가라고 와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교회 한계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정비동폭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의 기쁘게 하고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돈 듭니까 내가 내 맘에 들으라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돈 듭니까 입을 크게 넣읍시다 아멘 결론의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뭐 복받던 목적은 따라온 것이 복이고 말씀이 비전으로 와야 돼요 내 욕심이 나가면 야망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비전으로 오면 이 비전을 붙잡고 붙잡으면 나를 편화시키고 온전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